대부분 드론하면 하늘을 떠다니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국내의 한 통신사가 미역 양식장 등 수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상 드론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 미역 양식장에서 수상 드론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드론에 탑재된 환경센서가 양식장은 물론 주변 환경을 모니터하고 바다 환경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송합니다. 수상 드론을 활용하면 어민들이 양식장 인근의 적조 피해를 예측하거나 수온을 측정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나가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상 드론은 LG유플러스가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상황을 어민들이 즉각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LTE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 덕분인데 LG유플러스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드론 시장을 주목하고 드론의 LTE 관제 시스템을 접목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수상 드론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국내 드론 시장을 적극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선축량에서의 3D 모델링이라든지 농약의 작물 관리이라든지 노량의 안전 진단을 한다든지 화재 감시, 미화 찾기 등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아울러 안전에 대기하기 위한 보험이라든지 드론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육 패키지까지 한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드론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한 보험사와 드론 종합보험을 이르면 오는 3월에서 4월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